사랑해요 오마이 류키 야 나가 왜? 여기 내 방이야 싫은데? 방구로 먹으러 방구 아 진짜 싫어 너무 좋아하네 아 진짜 짜증나 우리 온 맨날 내 방에서 과자 먹고 게임하고 방구 맨날 껴서 나가게 하고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 응 나야 아 오리온 두고보자 짠이 왔습니다 오늘도 과자를 먹어볼까요 야 오리온 어 왔어? 뭐하냐 나 과자 먹으면서 게임 좀 추워지니까 맨날 누워 있기냐 여기 이불 짱 좋아 안 나가고 싶어져 뭐야 왜 오비키 누나가 TV에서 웃고 있지? 뭔가 사악한데? 너네는 이제 이 방에 갇혔다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이 다니 오리온 그렇게 내 방을 좋아하고 안 나오더니 이젠 절대 나올 수 없게 내가 문을 잠가버렸지 하하하하 뭐라고? 잠겼어 그래 6학년 너도 잘 들어갔다 사실 오리온 혼자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 영영 못 나올 줄 알았다고 그래서 하하하하 문제 그래 문제 이 방 곳곳이 힌트가 숨겨져 있다 너네 둘이 미약하지만 힘을 합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 보도록 해라 하하하하 으하하하 아 난 이 방 좋아 그냥 여기 쓸래 그럴 줄 알고 내가 절대 이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장치를 설치해 놨지 장치? 너의 뒤쪽 천장을 봐라 아 저게 뭐야 방구탄이다 엄청나게 냄새나는 가스를 담고 있지 하하하하 제한시간은 30분 너네가 30분 안에 이 방을 탈출하지 않으면 저 방구탄은 폭발하고만 한다 하하하하 뭐라고? 누나 누나 우박해 누나 으하 아 저게 뭐야 방구탄 유니 야 어떻게 해 너 방 탈출 해 봤냐? 유니 야 아 나 이론거 잘 못 하는데 유니 야 이 방에 우선 힌트가 있되 한번 찾아 보자 유니 아 진짜 아 일로 나갈 수 있어 안 열리게 설치해 놨지? 내가 바보냐? 하하하하 아, 치밀해. 야, 여기 뭔가 있는데? 어, 뭐야? 단서 찾았어? 천장을 보시오. 아, 뭐야 저게. 아이, 야골라. 메롱하고 있잖아. 첫 번째 단서. 네모짓말? 어? 오! 첫 번째 단서. 진말? 거짓말? 오, 그래. 거짓말. 그래. 누가 거짓말이라는 말일까? 우선 첫 번째 단서. 그럼 두 번째 단서도 있단 말이잖아. 그래, 찾아보자. 찾았어. 찾았어? 두 번째 단서. 롱. 화살표? 이게 뭐지? 롱. 화살표? 롱. 화살표? 롱이라. 길다 이 말인가? 롱다리 롱다리 하잖아.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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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화살표는 뭐지? 그러게. 뭘까? 롱이 길다. 거 롱. 세 번째 단서를 찾아보자. 그래. 찾았다. 어? 찾았어. 세 번째 단서. 1번, 2번 뒤? 뭐뭐 뒤라는 말인 것 같은데. 1번, 2번 네모 합치면. 거롱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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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롱이 뭘까? 어? 오. 올이라고 써있네. 울? 여기 봐. 올이라고 써 있잖아. 그래서 정답은 거울 뒤. 맞아. 거울 뒤야. 어? 여기 있다. 어려운 시간이 없어. 10초 남았어. 오. 6학년. 오리온. 너 괜찮냐? 난 괜찮아. 우리가 해냈어. 오리온. 6학년. 용쾌도 잘 탈출했구만. 왜 이런 장난치냐고. 방구탕 때문에 위험할 뻔했잖아 내가 더 위험할 뻔했어 내 방을 뺏길 뻔했지 악 진짜 다시는 내 방에 얼신도 못하게 하려고 했지 안가 안가 두 번은 못 탈출하겠어 어허허허허 오리운 내보내기 대성공? 아허허허 근데 재밌었다 그치 완전 스릴 있었지 아허허 난 이거 재밌었어 다음번엔 설아랑 텔라랑 해보게 할까? 아허허허허 그것도 재밌겠다 하허허허허허허허허허 재밌겠다 다음번엔 설아야 텔라야 너네가 주인공이야 이거 우리 팬이 준건데 오우 와우 대박이지 이거 설아랑 텔라랑 우리끼리만 먹으래 어 진짜 맛있겠다 오오리운 안들어오게 쉬쉬 뭐가 맛있어? 아 리운아 안녕 아 설아 누나 뭐가 맛있어? 어 내가 오늘 볶음밥을 먹었는데 어 그거 맛있겠다 어 그거 맛있겠다 어 맛있다고 그러는 거지 아 맞아 볶음밥 맛있었어 다음에 누나도 같이 먹자 설아 누나 아 그래 리운아 고마워 아 그래 리운아하해 에헤헣 갔지 휴 아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땡큐 비키야 근데 초를 켜놨네 어 크리스마스에는 이런 초 켜줘야 돼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게 좋다 예쁘다 향도 나서 은은히 방을 향기롭게 해줘 오 진짜 맞아 아까 들어오는데 향이 딱 났어 헤헤헤헤헤 근데 이 발바닥 표시는 뭐야? 어? 어 저거? 내가 만들어 봤어 왜? 음 그게 어 일단 나 화장실 좀 갖다 올게 여기 서 있으라는 건가? 저기서서 거울 보라는 것 같은데? 백스터라 스텔라! 어 비키야 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너희들은 이제 갇혔다 갇히다니? 진짜 문 잠겼어 왜지? 이건 방탈출 게임이다 방탈출? 우와 재밌겠다 근데 왜 갑자기 방탈출을 해? 저번에 방탈출하면서 다음 타깃으로 설아와 텔라를 하기로 우키님들이랑 약속했지 다음번엔 설아랑 텔라랑 해보게 할까? 그것도 재밌겠다 재밌겠다 다음번엔 설아야 텔라야 너네가 주인공이야 아 그랬어? 언제? 나 못 봤는데 그러니까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봤어야지 매일 오후 5시! 아 그럴걸 못 나가? 그럼 난 낮잠이나 잘까? 낮잠? 낮잠 잘 수 없지 30분 안에 탈출하지 못하면 저 판구탄은 터지고 만다 하하하하하 아 안돼 오 노 방안 곳곳에서 힌트를 잘 찾아보도록 어 비키야 비키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어 여기 뭐라고 써 있어 등전 밑이 어 뭐지? 등전 밑이 어둡다? 어 등전 밑? 그게 무슨 말이지? 등전 밑이 뭐야? 옛날에 불 밝히는 초 같은 거야 초? 초 여기 있는데 어? 진짜? 등전 밑이 이 초 밑에겠다 어 그냥 흰색 종이가 있네 어둡다 그래야 되는데 이건 아닌가 보다 어둡다? 어둡다니까 어둡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어둡게? 어떻게? 글쎄 어 만든다고? 근데 이거 조금 올록볼록하다 나 줘봐 어 어두워졌어 그럼 등전 밑이 우리가 어둡게 만들었네 대박 It says something 초인종이 울리면 가장 설레는 것은? 초인종? 어 띵동 벨 누르는 거 아 벨 초인종이 누르면 가장 설레는 거? 누가 왔을 때 가장 설레는 게 뭘까? 엄마? 음 엄마는 삐삐삐삐삐 누르고 들어오시는데 음 음 모르겠어 음 친구? 음 우리 집엔 친구가 안 오는데 다 비키니 집으로 모이는데 아 나 택배 왔을 때 좋아 택배 뭔가 선물 받는 기분이야 뭔가 두근두근거려 어 맞아 맞아 택배 나도 택배 왔을 때 기분 좋아 맞아 기분 좋지 예스 음 나 비키니 방에서 택배라는 글자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저거 택배 아니야? 택배 개봉 직전 어 저거다 어 이름표가 있네 무슨 말이지? 근데 이상한 글씨가 써져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텔러야 너 이거 알겠어? 뭔지 모르겠어 음 나는 저 발바닥 표시돼 있는 게 수상해 발바닥? 뭐지? 이거 여기 서라는 건가? 오 분이는 큰일 났다 분이는 큰일 났다다 분이는 큰? 분이는 큰일 났다 이거 학년이가 읽던 책 이름인데 맞아 학년 책 빨리 읽었어 어디 책 있나? 분이 큰일 났다 분이 큰일 났다 어? 여기 있다 어? 어? 그게 무슨 말이지? 27? 어? 무슨 말이지? 시간이 몇 번이나 남았어 지금? 5분 남았어 다 더하라는 건가? 27 더하기 6 더하기 3 36 36이 무슨 말이지? 오 와우 너 그냥 더하기 했어? 유지니스 뭐해 36이 뭐지? 이 숫자는 무슨 뜻이지? 이 책은 뭐고 아 너무 어려워 27페이지? 27 똑같아 27페이지인가? 대박 그럼 6이랑 4는 뭐지? 아 베키야 힌트 좀 줘 지금까지 잘했다 거의 다 됐는데 힌트를 하는 수 없이 줘야겠군 힌트는 바로 이게 힌트다 저게 뭔데? 줄이잖아 그냥 줄 6줄 줄 6번째 줄 어? 6번째 줄 1, 2, 3, 4, 5, 6 3번째 글자 1, 2, 3, 창 7, 4, 8도 해보자 7쪽에 7쪽에 1, 2, 3, 4, 4, 5, 6, 7, 8 문 창문 창문이다 창문 시간이 없어 11, 2, 3, 4, 6, 7, 9, 9, 9, 10, 5, 5, 6, 5 맞아! 왜 이런 장난쳐! 하하하하! 재밌지? 우리도 당했어. 야! 재밌긴 재밌다. 음.. 난 어려웠어. 하하하하! 그래도 잘하던데? 너네 대성공해! 하하하하! 대성공만 해야되는데 너무 힘들었다. 하하하하! 맞아! 난 진짜 방구탄 터지는 줄 알았어. 하하하하! 방탈출하기 대성공! 끝났습니다. 워워워! 아, 너무 배고파. 아, 먹을 거 없나? 짜파게티 먹어야겠다. 우와! 아, 맛있겠다. 먹어야지. 짠, 나왔습니다. 아, 오바퀴는 하네. 뭐하냐? 어, 짜파게티 먹어? 한 입만. 아, 치사하게. 그래도 한 입만. 아, 진짜 끓여먹어. 그냥.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먹어라. 응, 한 입만. 뭐야, 왜 돌려. 응, 한 입만. 아, 진짜 저걸 다 먹네. 저게. 음. 저게 다 들어가? 음. 음. 아, 진짜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진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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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고픈데 내가 먹으려는데 왜 다 먹냐고. 아. 아홍홍. 맛있다. 저번에 설아 누나가 좀 빼빼로도 뺏어놓고 방에 가둬놓고 방 탈출하게 만들고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순 없어. 나도 어디 가둬버릴까 보다. 복수할 거야. 비키야. 어, 설아 누나. 아, 리오나 안녕. 비키 없어? 오바키 누나 나갔어. 아, 그래? 설아 누나 음료수 마실래? 아, 그래. 고마워, 리오나. 비키 언제 온대? 몰라. 금방 오겠지. 카톡 해봐. 아, 그래. 비키야 어디야? 고마워, 리오나. 누나도 방 탈출 당했는데 복수할 생각 없어? 복수? 왜 방 탈출 당한 거 안 억울해? 나는 재밌었는데. 아니 오바키 누나는 맨날 가둬놓고 설아 누나랑 텔러 누나도 맨날 가둬놓고 오바키 누나 맨날 골탕 먹이기만 해. 오바키 누나도 좀 당해봐야 돼. 우리 오바키 누나 방 탈출 시킬래? 어, 방 탈출? 근데 재밌겠다. 그치? 재밌겠지? 근데 어떡해? 생각이 있어? 난 이런 걸 생각했지. 샵을 그리고 비키 이 근처래. 아, 집 가서 누워서 과자 먹어야겠다. 행복하다. 저거 남반장 아니야? 야, 남반장! 어, 오비키. 야, 너 어디 가고 있었어? 아, 나 지금. 야, 너 손 왜 그래? 넘어져서 대회밴드 찾으려고 약국 가려고 그랬지. 야, 너 괜찮냐? 괜찮아. 살짝 긁힌 거야. 야, 줘봐. 아, 안되네. 약국 여기서 좀 걸어야 되는데. 우리 집 대회밴드 많아. 줄게. 어, 그럴까? 우리가 한 번 도망가지etry? 아, 우리 집 지금 자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집이 가진strings. 우리 고양이 누나는 들어오자마자, 화장실로 이렇게 간 다음에 손 씻고 와서 나와가지고, Pretoria 강으로 들어가고 간다. 내가 숨어있다가 짠! 하고 하하하하 이러면서 나올까? 숨었다가? 음 그래 누나가 없는 척해도 재밌겠다 아하하하 오비키 넌 이제 갇혔다 나는 숨어있는 거 재밌을 것 같아 그래 누나는 베란다에 숨어있어 응 누나는 집에 오면 무조건 손 씻고 침대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사람이니까 방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문을 쾅 닫을게 그때 누나가 숨어있다가 나오면 되잖아 그럼 되겠다 완벽해 내가 오바키 누나 패턴을 잘 알고 있지 나는 연습 더 해야겠다 아하하하 오비키 이제 방구탄이 곧 터질 거다 아하하하 오비키 넌 이제 갇혔다 아하하하 오비키 넌 이제 갇혔다 방구탄이 곧 터질 거다 하하하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두근두근 떨려 야 너 뭐지? 그렇냐? 아니 뛰다가 아휴 헉! 나 숨을게 응 다녀왔습니다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반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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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이요 왔어? 어 리은이 어 형 손이 왜 그래? 아 여기 조금 까졌는데 데일밴드 붙이러 왔어 아 진짜 그랬구나 어쩌다 그랬어 밴드가 여기 있을 건데 아 소독하고 밴드 해야겠다 야 어 그래야 될 거 같아 아 반장이요 갑자기 같이 왔네 설아 누나 숨어있는 게 들키면 이상하잖아 모든 계획이 끝장이라고 어? 어? 집에 엄마 있어? 어? 아닌데 엄마 없는데 방금 누구야? 누구라니 어? 어디서 인기청이 들리는 거 같은데 엄마 아냐? 어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 누나가 잘못 들은 거 같은데 야 너도 방금 들었지? 그랬나? 소리가 들렸나? 여기서 들키면 모든 계획은 끝장이야 분명히 내가 저기서 무슨 소리 들은 거 같은데 엄마 없어 저기서 무슨 소리 안 났는데 저기서 분명 무슨 소리가 났는데 아 맞다 아 왜? 오늘 며칠이냐? 아 나 계속 까먹고 있었네 뭘? 너 너 숙제는 했냐? 아 그거? 나 숙제 예전에 했지 나 좀 보여주라 하 반장향이 살렸다 보여달라니 안 되거든? 자기 숙제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거든? 너가 그럴 말 할 자격 있냐? 저번에 어 숙제 제발 제발 반장 남변 좀 보여주라 제발 이랬던 사람이 누구지? 아 내가 그랬었나? 저번에 내가 도와줬으니까 이번엔 너가 갚아 아 진짜 갚아 하 이리 와봐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귀찮더라고 그럴 것 같더라 아 뭐야 아 이제서야 안 해 휴 어? 백설아? 아하하 너희들은 이제 어 큰일 났다 아 이게 아닌데 그게 아니라 오 비키 넌 이제 갇혔어 비키야 아 이게 아닌데 오바키 누나 맨날 나 놀렸겠다 맨날 내가 먹으려는 거 다 먹어버리고 나 방에 가둬버리고 이번엔 복수다 뭐야 30분 안에 그 방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방구탄은 터져 방구탄의 위력은 누나가 제일 잘 알고 있지 뭐라고? 아 아 세상에 살다가 살다가 내 방에 다 갇혀보네 저 방구탄 진짜 저거 그냥 못 뜯어내? 저거 뜯는 순간 터져 내가 설치해봐서 알아 아 뭐 방 탈출하면 되지 나 방 탈출 좋아해 원래 반장이 형은 계획이 없었는데 하는 수 없게 됐어 미안해 반장이 형 괜찮아 난 아 진짜 내가 당하다니 그것도 내 방에서 아 꼬비키 이 방 곳곳이 힌트가 숨겨져 있다 잘 찾아서 이 방에 탈출하도록 어때 나 좀 잘했어? 아 잘했어 야 설아야 설아야 아 아 아 하는 수 없지 탈출하는 수밖에 내가 이런 거 좀 해봐서 아는데 분명히 이 거울 뒤거나 아 아니네 아니면 이 창문으로 아 아니네 아 이 방에 숨길 데 없는데 도대체 어디다 숨긴 거야 야 차근차근 찾아봐 어디에 있겠지 어 어 이거 그거 아 그거 야 내놔라 그냥 못 주지 장난치지 말고 내놔라 아 일기장 궁금하네요 아 진짜 내놔라고 남의 일기장 갖고 그러냐고 뭐 왜 뭐 인어공주 스티커라도 붙여놨냐 뭐야 너 내 일기장 봤냐 아 아니 뭐 꼭 붙여놨을 것만 같으니까 그렇지 아 내놓으라고 아 아 어디다 숨겼지 어 여기 뭐 있다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초성 게임인가 어 이게 뭐지 건너막다 감는 매듭 초성은 그렇다 해도 뒤에 이건 뭐지 이건 글씨 아니잖아 음 아니지 음 다른 힌트를 좀 더 찾아보자 그래 어 힌트다 어 너 잘 찾는다 내 방이잖아 근데 이건 뭐지 어 뭐지 글자 조합인가 음 어 뭐 거 거울도 아니고 초 어 이게 뭐야 아 어려워 아 되게 어렵네 어 뭐 뭐 찾았어 뭐야 뭐야 이거 샵 그리고 이모야 샵 여기 샵 기역 기역 기역은 여기 기역 이 글자 그 다음에 니은 여기 니은 여기 미음 그러니까 침이 되지 그리고 디귿 대 디귿 그 다음에 이거는 니은이 아니야 이 모양을 나타내는 거지 침대 정답은 침대 오 대박 천재 응 오 반장이 형 진짜 잘한다 반장이 형 아니었으면 오박이 누나 절대 혼자 못했다 와 침대니까 침대에 있다는 거다? 내가 다 찾아봤는데 여기 아 서랍 안에 있나 어 여기 없는데 어 이거 어 금고다 어 금고 금고 안에 키가 있나봐 어 그런가 봐 대박 이 안에 있는 거 같아 근데 우리 이 열쇠를 풀어야 돼 네 개 숫자인가 네 개 숫자 이거 막 이거 아니야? 0505가 뭔데? 오리온 생일 5월 5일 아 리온이 생일 5월 5일이야? 오 오리온 5월 5일 야 6학년은 언젠 줄 아냐? 언젠데? 6학년? 6월 6일 생일이 그래 아 진짜 특이하다 어 맞지 아 근데 이거 아니네 아 생일 아니면 뭐냐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아 3분 몇 초밖에 안 남았어 아 반도 못 한 것 같은데 완전 대 실패다 시간 좀만 더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리온 깨에 넘어가다니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아 리온아 리온아 힌트 있어? 아하하하 그럴 줄 알았다 음 힌트? 힌트를 더 줄 수도 있지만 시간을 연장해 줄 수도 있지 힌트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오바키 누나는 둘 다 필요하겠지 솔직히 반장의 영화가 있으니까 그 정도인 거지 난 뭐 지금 상황이 너무 재밌어 너가 저 방구탄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서 그래 맡아보면 말이 달라질걸? 그래도 난 지금이 좋은데 난 뭐 지금 상황이 너무 재밌어 너가 저 방구탄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서 그래 맡아보면 말이 달라질걸? 그래도 난 지금이 좋은데 하하하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힌트를 하나 더 갖거나 15분을 갖거나 선택권이 더 없을 것 같은데 1분 몇 초밖에 안 남았어 그래 15분 더 해 오리온한테 힌트 받는 건 자존심이 좀 상하지 하하하하 그럼 15분 연장하는 걸로 권측을 빕니다 아하하하하 15분 남았네 이제 이 상자만 열면 나갈 수 있어 내 자리 번호의 단서가 어디 있을 건데 어? 비비큐? 바비큐? 바비큐? 바비큐가 뭐지? 비비큐가 뭐지? 오 나 알았다 이번 주 주말에 바비큐 구워 먹기로 했거든 엄마랑 그럼 1월 8일이니까 0108 오 나 천재 오리온 두고 보자 아?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아 아 안되네 이럴리가 없는데 이거 날짜가 아닌 것 같아 날짜가 아니라고? 비비큐 비비큐 아.. 이건 아니야 P.. P..Q.. A B C D E F G H I J K H I J K 설마 어? 이거 설마 뭔데? P.. P.. O? 217이다 오.. 대박 오.. 열었어 오.. 열렸다 오.. 남반장 어.. 남반장 20초 남았어 오리퀴 아.. 아.. 아 으 야 맛이 없더냐? 뭐 맛이 어때? 너 죽을래? 왜 오바키 누나도 나랑 6학년 가둬놨잖아 설아 누나도 가둬놓고 아하하하 오비키 맛이 없더냐 아 진짜 아 너네 진짜 재밌었다 어 반장이 형 잘한다 못 맞출 줄 알았는데 너가 문제 된 거냐? 나랑 설아 누나 둘이서 뭘 좀 한다? 아 뭘 아 힘들었다 비키야 너 대성공해야겠다 내가 아니라 남반장이 다 했어 오바키 누나는 하나도 못 맞추던데 아우 죽는다 야 야 남반장 너가 대성공해 방탈출하기 대성공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산들 바람처럼 자